소주하고 달걀했는데 진짜 든든하고 맛있는 소주하고 여름하여 누룽고나라 누룽지 까르보나 두 개 다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는 소주하고 그냥 그대로 넣어요? 응 와 너무 맛있겠다 남미 음식 같아요 누룽고나라 이름도 좋아 누룽고나라 우와 뭐야? 빡 하고 딴딴해야 면이 쫄깃한 면이 되는 거예요 중력 밀대 꾸덕꾸덕한 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균일하게 접어서 두 개 일정한 거 봐요 두 개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? 두 개 있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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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유 같은데? 두유 두유에다가 와 건강식이다 이거는 두유 공탕면 기대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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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만들었어요